1. 기억상실 전의 디자이너 벨라는 굉장히 까칠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여성이고 되게 주도적이고 말카롭고 그런 무거운 느낌이 있으면요. 사고를 당한 후의 벨라는 그런 기존의 벨라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싹 사라지면서 어린아이가 돼요. 굉장히 단순하고 발랄하고 감정 표현에 굉장히 솔직하고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귀여운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무장해.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이걸 다? 무장해. 쉬자. 쉬자 마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